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금동 행운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 가까이에 있는 약 6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차가 두 대 가능하고요.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입주하셔서 퇴근하셨던 분들은 잘 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 가시게 됐어요. 여기 장소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천히 한번 사무실 내부 살펴볼게요. 내부에 파티션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쓰셔도 되고 터서 전체 통으로 쓰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좋은 분이 빨리 입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임대가격은 3천에 230만원이며 관리비는 18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학원도 괜찮습니다. 스터디, 카페 이런 건 모두 다 괜찮습니다. 조용한 주거지역이고 주변에 현대아파트, 오금동, 쌍용아파트 여러 아파트들이 많아서 입지 여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살펴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